자 1트에 나오면 거의 기적에 가깝죠? 자 들어가 봅니다 카비 형 바로바로 지금 해야 많이 주는 거 같아요 내가 봐도 좀 그런 거 같아요 자 27 아 자 요거는 뭐 안 나올 거 같죠 자 그냥 건너 뛰었습니다 자 1트에 안 나오죠 1트에 호락호락 줄 수가 없어요 자 오로비 하나 얻었으면 되요 자 이어서 가야 됩니다 기어5라고 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어서 가야 돼요 자 2400개 달리는 중입니다 자 요거 아 일단 이대로 그대로 한 바퀴만 돌아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보자고 자 영상의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아 모네 나왔습니다 모네 왠지 요번 바퀴에 뭔가 하나가 나올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 써도 조로 있는 거 조로 있는 거니까 이거 계속 키울만 하지 조로랑 묶으면 되나 자 들어갑니다 자 3회차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 오 그래도 계속 친구들이랑 같이 가네 자 계속 갈게요 하나는 주겠지만 자 수비수 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부릴네 자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하시면 구독해주시고 자 이제 3회차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초반에 많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필받으면 이거 뜹니다 이거 돼요 자 계속 갑니다 계속 자 조로와 오호 호 아 이게 쉽지 않다고 공격수 와 인연상디 진짜 극혐이다 인연상디라니 아 아 마지막은 40개네 이 호의적인 이건 뭐야 어 천리 오랜만에 하네요 자 3천리 반갑고요 자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5회차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5호 요거 아 요거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그냥 아 여기서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런거 안하고 그냥 쭉 가볼까 그냥 자 오늘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한번 쭉 가볼게요 자 오늘은 스트레이트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길거 스트레이트로 간적이 없거든요 항상 들락하면서 했는데 27 이것도 안나올거 같죠 자 공격수 뭐야 이거 아 2조 나왔습니다 2조 자 2조 나왔어요 2조 잘 뜨네 400개 컷 500개 먹었습니다 저만이 들어 어떻게 뭐예요 아 쿠링 들락해서 500개 먹었니 아니면은 스트레이트로 500개 먹었니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자 두바퀴 가기 전에 우리 광고 한번 보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진짜 1채 뽑았다는 거짓말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왜 그럽니까 진짜 다음 넘어갑니다 자 무과금의 합의용 리카를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이러면 안 떠요 번호 띄워야 돼요 조로하고 로빈 먹었습니다 자 스트레이트로 먹었다 자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55명 보는데 좋아요 와올게요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거 사보다 불사보 오랜만에 보는데 자 일단 두바퀴를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아 벌써 400개 큰 현증발하네 눈 깜짝하니까 그냥 금방 지나가버려 자 계속 갑니다 아 왜 그럴까 아 아 이거 스트레이트로 가는게 맞는 선택인가 이럴 때 고민이 된단 말이요 아 근데 나올거 같아 계속 친구들이 옆에 붙어있어 까맹이네 아 센 토마루 옛날에 내가 백토마루의 기석 한번 보여줬잖아 백토마루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아 이제 세바퀴 들어갑니다 세바퀴 이거 왠지 근데 스트레이트에 뜰 것 같아 계속 옆에 친구들이 있어 자 세바퀴째 들어갑니다 세바퀴째 오 요거 느낌 좋네요 그렇지 요거 내가 느낌 좋다 했잖아 자 달립니다 달립니다 32가 보입니다 비눗방울이 튑니다 여기서 그렇지 자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니카 얼굴 봅니다 니카 뜨나? 아 이거 뜨면 대박이다 자 여러분 니카 보러 갑니다 같이 가요 이렇게 막 예를 들면은 그 뭐냐 그 걔 뭐야 총 쏘는 애 이름 뭐야 그 견다리를 야속하고 걔 누구냐 아 벤베크만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가면 걔네들이 나와 근데 니카로핀 깔끔해 혼자란 말이야 요렇게 모든 박자가 나왔을 땐 세롬한 선이 이럴 수 있어 뭐야 이거 아이 상디한테 금기빨 띄우진 않지 말이 안되지 말이 안되지 아 상디가 해기 때문에 몰라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건 말이 안돼 아 이게 안나오네요가 아니라 아직 안보내준거야 자 자 자 아 근데 스네이크맨이 나와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 이거 스네이크맨이 나와야돼 아 아 아 아 잡탕 세게 떴네 아 아 날 샀네 어 아 이거 그냥 이런 느낌인거 같은데 뭐야 뭐야 이게 아 아 아 잡탕이야 잡탕 부대기도 아 뭐야 이게 아 아 이거 나올 확률 없이 있어 높았던건데 자 아 아 아 이거 나갔다 들어올까 아 고민되네요 나갔다 들어올까요 스트레이트로 갈까요 자 재미로 투표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아비영은 니타 높이 없는다 예 얘들아 구독좀 해봐 사실은 이제 구독자가 만명 기간 이제 부가에 넘어가면 사실은 이렇게 구독을 해도 사실 티가 잘 안나긴 해요 근데 이럴때 또 신규 구독자가 조금 조금씩 있으면 좋긴 하지 2회차 갑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 이번에 뽑는다가 좀 많네요 75% 뭐야 이거 퀸 바르톨로메오 페로나 근데 뭐 많이 주는 것 같긴 해 했어 형 그래 송호진 고마워요 아 2년 전부터 그래 2년 전부터 한게 진짜 리얼 구독자지 광고 30% 네 자 네 자 넥스트 오 이게 아 이런 거였어 뜨지 않아요 이 왕수분 자 지금 현재 1760개 남았습니다 다음 저보석으로 안 뜨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먼바로 적능강은 안 났으면 좋겠네 빈스모크 저지 그래도 계속 계속 사성이 나와 아 자 이제 세바퀴 채 들어갑니다 세바퀴 채 아 제발 그래 이렇게 안 나오다가 나온다고 나오다가 나오지는 않아 저는 2000개 하나 나온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느낌 좋네요 요거 요거 좋네요 자 요거 좋네요 자 상대랑 프랑키 정도 아 십사네 요것도 빨간색인데 괜찮아요 저 2000개 하나 노리기 때문에 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득점자 이왕코브 이왕코브 계속 나와요 아 근데 아까 거는 좀 대박이었다 아까 거에서 그렇게 장난질 칠 줄 몰랐어 다행히 천장 천장 몇개인가요 천장 몇개 여러분 이건 무조건 뽑아야 돼요 올해 이것보다 강한 캐릭터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나와봐요 검은수염이에요 3800개? 아 씨 이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씨 깜짝이야 호디존스네 아 호디존스였어 아 진짜 호디존스였어 나도 좀 놀랐어 이거 하얀거 보고 아 나도 하얀거 보고 좀 놀랐다 자 1500개 남았습니다 아 이런거 안 나오죠 아 이 스트레이트로 가는게 맞는건가 연락좀 할까 아 요거 느낌 괜찮죠 그렇죠 로빈이 나오면 대부분 좋은게 뜨거진데요 아 씨 빨강이네 요거는 금색일거 같은데 프로오비 이렇게 렉먹을때 해야돼 아 페롯 아 2조 2조 많이 나오네 씨나 아우 아니 근데 4성은 많이 떠요 아하이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갔다 아 루피 80 저런 말을 어떻게 미냐고 자 계속 계속 갑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 원하신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뽑기를 하면서 스트레이트만 하고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공케인 니카 안펌푸시나요 공케인 야마토에서 다 썼어요 야마토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내일까지니까 일단은 시간은 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좋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200개를 어떻게 먹냐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만 해요 아 예쁘다 자 계속 갑니다 아 이제 조금 불안해져요 이게 천 개 막 이제 막 그때 넘어가면요 좀 불안해져요 아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 자 올갈레오님 안녕하세요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나에게 기회는 앞으로 두 번 정도가 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먹냐 못먹냐 이제 요 느낌인건데 아 아로네 후디에 아주 어린 파티다 자 요거 것도 나가리구요 40개짜리 들어갑니다 자 우리 힐스턴 안녕하세요 가 보자고 아 어딜가 어딜가 저는 근데 진짜 한 개만 먹으면 돼요 왜냐면 두 개 먹을 생각은 애초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천 개 될 때 먹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이걸 이번에 뽑냐 못 뽑냐가 엄청나게 게임에 앞으로 지속 이제 지속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강키기 때문에 자 넘어가요 또 3.800개 쓰고 티켓을 두 장 사면 니카가 확정이다 그렇게 못한다 자 나미우속 아 아 이제 천 개 구간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에 못먹으면 왔다리 갔다리 하겠습니다 뭐 1400개 썼는데 이러면은 안되지 아 가보자 가보자 아 왜 이러지 진짜 한입성보다 더 안쩍은 것 같은데 아 페이지 1이 왜 나오냐고 아 운티구나 운티 운티 제끼고요 아 이렇게 못 뽑으면 난 진짜 레전드로 남겠지 아 아 근데 진짜 한 개 한 번 뭐 치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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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기 아 야 몇 개 남았어 보이고 싶게 아 나 이거 신중하게 할 거야 이거 뭐야 아 디아만테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이번 턴 돌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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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들락하면서 할게요. 이렇게는 못 뽑아요 1400개를 썼는데 1450개를 썼는데 스트레이트로 해서 안 나오는 거면 이거는 답이 없다는 얘기에요 킥이 부럽다고? 장난치냐 지금 나 자 다시 갑니다 자 87명 보고 있습니다 자 90명 불파했습니다 자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아까 뽑을 수 있다가 75%였는데 69%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요거 수바마스크 입어 있네요 이거 하고 올게요 이벤트에 다이아기환소가 있어요 아 혹시 이거 봉조로 뭐냐 이거 20개 정도에 이번 이벤트 스포에 다이아 총 30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환소에서 다이아 다시 1000개 들고 간다 교환소가 20개를 준다 교환소가 20개를 준다 교환소가 20개를 받고 아 기어5 문키리 이렇게 줘 봐 40개에 하나 40개 주네 야 이거 뽑으면 대박이겠는데 생각보다 쉽게 5성까지는 찍을 수 있겠는데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벤트 스코어에서 30개 들어요 아 이벤트 잘 아네 지금 뭘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벌써 1500개 가량 지금 꼴았거든요 뜨면 가면 뜨면 가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낙종하면서 딜락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딜락 좀 하면서 3다이아 써보죠 재문식으로 네 다이아니라고 쉽게 얘기하지마 나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자 91명 넘어갑니다 홈에 2인스 카이도와 2인스 야마토가 있어야 나온듯 동접자가 많아서 내게 너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니카를 얻을 수 있어 당연하죠 나는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빈이 원트에 니카 뽑았네요 아 원트에 뽑았다는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이 친구들아 아 나는 오히려 렉먹어서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또 아니야 루피 기억바이브 등장 남았네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3개 먼저 가 아까 말한 대로 3개 태우겠습니다 나 꿈에 저거 넵튬왕 나왔는데 진짜 느닷없지 않아요 원피스 넵튬왕이 꿈에 나왔어요 자에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쇼 봐야 됩니다 자 93명 자 93명 같이 가봅시다 93명 함께 가자 93명 레츠고 고무고무 바지라는 건 자 나미와 척파 아이 건너뛰고요 이어서 갑니다 자 500개까지 요거 달려보겠습니다 해외 공접자 아이씨 6천만명이 지금 공접했다고? 아이씨 어진만 같지 아 이거 다 양치기 소년 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서버 불안정 아 근데 서버 불안정 뜨는 건 맞아 그건 팩트야 자 칭배초파 아이씨 자 이게 뭐야 이거 아 수줍네 아 없는게 나오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리뷰하나 나와야 리뷰하지 아이씨 아 스위스 불안해지는데 4성은 잘 떠 아 아 불안해진다 아 왜이래 이제 진짜 안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100명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청자 100명 넘어가면서 니카루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 어떡해 630개야 아 아 진짜 큰일났다 진짜 아 난 이런 레전드로 남기 싫은데 왜이래 아 왜이래 전노튀기 하면 전노 잘 떴어요 아 전노튀기 하면 전노 잘 떴어요 아 아 큰일 났다 나 어떡하냐 500개 남았는데 아 아 아 비췄다 진짜 이거 생각 잘 해야되네 아 재미있었는데 아 아 일단 요걸로 갔다 볼게요 여기서는 루필 주냐 안주지 아 아 아 아 아 결정도 씨 아 아 씨 아 아 이제 큰일났는데 씨 이거 어떡하네 이거 자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에게 남은 거는 500개 남은 거예요 500개 아 씨 아 안 나온 것 같은데 씨 보지 느낌이 확 오네요 아 뜨겠죠? 110명 넘어갑니다 자 우리 박민준 안녕하세요 우리 강두현 박수모 친구네요 친구들이 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다른 아이디로 재물받치고 하라고? 아 나 이거 안 나오면 진짜 나 이거 니카로피 뽑으려고 영혼을 갈았는데 아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아 양아치 같은 놈들 안다니 새끼들이에요 아 너무 열받는데 갓재준이 한 번 더 와야된대 대신에 지금 회사로 가서 방송을 못하네 카빈이 요즘 초패를 먹지는 못하네요 아 마지막 500개 갑니다 자 하나 둘 아 자꾸 빨강이네 이게 안 맞아 왜 이렇게 아 이거 빨강깃빨 빼고 다 맞잖아요 아 이거 스네이크맨이 나와야 돼 아 안그러면 이거 안 나와 아 무시툴 까요 아 뭔데 이거 아 인열룸이 설렘이 그만 치우지 아 아 스트레이트로 나가고 요렇게만 이렇게 요렇게 해서 요정도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다들 나의 행운을 빌어달라 아 이것도 안나올거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나는 너네랑 사이즈가 달라 지금 나 2500개 썼어 아 키드다 키드 오니가시마 키드 습격 키드 아 니카로피 안나오면 이거 진짜 노답이네 아 난 진짜 덜도덜도 말고 한 개만 주면 돼 아 진짜 더 바라지 않아 다시 나갔다가 야 3800개 아 망기운이 또 스멀스멀 들어오네 3천개는 4개는 먹는다고 왜 말이 되냐 아 너무 이게 말이 안 돼 오오오 이거 갑자기 업 하는 거 아 아 아 몇개 남았어 아 내가 이렇게까지 나뉜적이 없는데 근데 아 너희들은 나를 제물로 태우겠다는 거구나 아 차라리 1법을 해라 차라리 1법을 하라고 1법이 있어 아 아 이거 1법 없어 아 이걸로 해볼까 나머지 다 1법으로 가볼까 아니 어차피 이거 스텝업 팔려놓으면 3천 구간 이어가지구 아 글레이징 2법을 하라고 글레이징 2법 아 1법 에마야 쯧 어 노빛 나왔다 제물이 되었을때는 바로 이어서 아 5번 남았는데 아 아 이름은 천문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렇게 안 준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안 준다고 500다이아에 나올거야 나 지금 2400개 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슬픈 자감은 틀리지 않는데 아 하나만 아 여기서 안나오면 진짜 그렇지 아 진짜 진심으로 정색 빨개 지금 딱 나와 아 여기 아쉽네 아 샤워하고 다시 한거 아 진짜 천천히 보자 수비수 수비수 아 저거 기오포스에선 안좋아 아 내가 못 쓴다 나왔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하면 안나오잖아 여러분들 부도 한거씩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도 눌러주세요 이거 나온다고? 아 내가 봤을때 이거 안나와 아 2대5 여기서 나와라 아 마젤라니 저 실루엣으로 다 알아보는게 너무 킥받는거 같아 나랑 같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네 마젤라니랑 같이 들어가지 아 어떻게 하나로만 줄냐 이 망할농새끼들 아 안뜨네 또 아 있겠습니까? 슬림빙은 어디있습니까? 네 메말란다 아 아 진짜 반다이 정말 면접하네 정말 면접하네 여러분 제접 한번 해볼게요 제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혹시 모르니까 제접 한번 해볼게요 개같은거 제접 한번 해봐야지 아 이 못나와네 진짜 와 이거는 좀 진지하게 좀 정색 정색 나온다 진짜 아 개 열반네 진짜 아 나 한개나 나올줄 알았어 니가 높이 진짜 개같은거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열반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니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이게 아니면 개정마다 줄 개수를 몇개 정해놨나 바이야를 아 나는 진짜 옛날에 내가 감스트 왜 좋아하냐면 뿌시잖아 난 돈만 있으면 다 뿌셨다 아 쌍욕해도 할말 없어 아 내가 제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진짜 내가 쌍욕 뵙고 진짜 유튜브 신방 가노던데 내가 욕을 못해요 씨 아 결과는 진짜 자 여러분 두 발 남았습니다 행운을 밀어주십쇼 가 보자 하 로빈 로빈 아 제접하고 손 씻고 소변 보고 물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초패 먹었던 기억 생각해보면 다 맞아야 돼 각자가 다 맞는 거 아니야 1500개 사나도 못 먹었다 겨울 동지가 저기 있네 어 어 수비수네 다 5분이치 니카르픽 빼고 모든 캐릭터로 다 넘는 거 같은데 아 용납 개호생각 기어파이브 기어파이브 이가 얼마나 사낼까 아 아 아 아 아와라 부음을 틀고 가자고 자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구요 와 원래 먹는게 75%였는데 59%까지 줄었어요 근데 이제는 10%도 안돼 50개나만 아 동시에 시청자에서 121명 루키 기어5 등장 나올까? 루키 내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자 pet 자 여러분 광고 한번 보고 마지막 툭 들어갑니다 Let's Go 와 2500개 달렸어 아 여러분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자 1번 먼저 가고요 자 못먹고요 자 이제 요거 두방 레츠고 아 그 겨울림이 그 겨울림이 아니에요 은규 잠깐 채팅 쉬어라 타 유튜버의 얘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자 한번 날렸고요 타이드로가 나오네요 야 100개 먹으면 레전드지 그럴리가 없지 아 날렸다 자 여러분 2600개 날렸다는 소식 여러분들한테 전달이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